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안산시에서는요 시민 안전을 위한 주민신고 집중홍고기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안산시는 호궁 보은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궁영령에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주민신고 집중홍고기관을 운영합니다. 재난, 환경오염, 범죄, 생활위해 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이나 경찰관서, 군부대에 즉시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변도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 인터넷, 서면,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경찰서는 112,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는 110, 군부대는 1338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네트워크 뉴스의 정주연 기자였습니다.